그럼 이제 항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솔루션을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업관리직무 항목의 1번 항목을 보면요 해당 직무에 관련된 경험 및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서술해라 이렇게 1200자로 쓰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쓰면서 좀 우리 취재생분들이 이것만큼은 제발 좀 안 썼으면 좋겠다 하는게 있다면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아 뭐 여러분 좌우스로 표현하실대로 쓰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픽스되어 있는게 있어요 저는 OOO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게 두가식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두가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은 여러분 이력서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턴을 경험했고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 공모전을 했다라고 하는 경험을 이미 이력서에 썼어요 그럼 그 내용을 또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거죠 그 경험에서 추측하지 못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좋은 거니까 바로 경험을 쓰시는 것보다는 밑에 보셨을 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두가식으로 빼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직무가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필요한 역량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역량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서 이유가 있다 내가 지원을 하고 뽑을 이유가 충분히 있고 그러한 것들을 여기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은 그 아랫단으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1200자잖아요 1200자이기 때문에 앞부분에는 생각하는 이유 직무의 역할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그 아랫단에다가 경험을 쓰시는 것이 조금 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빠르게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좀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단계별로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임담자는 성격이 느긋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급합니다 빠르게 보고 빠르게 판단을 해서 점수를 매겨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인단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좋은 자어소는 무엇이냐 바로바로 봤을 때 이해가 되고 그 친구가 보이면 좋은 자어소다 뭐 경험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해가 되면 그래도 B 이상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여러분들 거기에 입각을 해서 두 가지 식으로 써주고요 소제목 써줘요 소제목을 여러분 쓸 때 뭔가 좀 의문점을 가지게 만들고 싶어 하시고 뭔가 좀 임팩트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소제목으로 써요 근데 소제목에 쓰는 이유는 여기 전체 내가 글을 쓰는 것에 주제를 보여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주제를 쓰시는 것이 소제목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너무 임팩트 쪽으로 입각해서 쓰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친구 수학 기호를 쓰거나 뭐 알아보려 쓰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탈리어 알아보를 나는 전혀 몰라요 그러면 그거 보고 저희가 사진을 찾아보진 않잖아요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의 일정에서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경험을 쓰실 때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왜 했는지 거기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서술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우수의 역할은 경험을 통해서 추측하지 못하는 것들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입각해서 좀 썼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업을 쓰게 됐을 때 내가 영업을 왜 지원했는가를 이야기하려면 영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아시는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직무에 대한 로열티죠 직무 역량이 아니라 직무에서 그만큼 내가 잘 알고 있다는 부분인데 제가 은행에서 영업을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영업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접객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접객 영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친절하기만 하면 고객과의 소통을 하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니즈를 발굴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접객 이전 단계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상품을 분석하고 타겟을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 그 다음에 접객 응대 단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후 관리 단계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 단계에서 어떤 것들이 이유가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사후 단계에서는 어떤 부분이 아주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영업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관리하는 단계에서 지금 뽑고 있거든요 관리란 무엇인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 물, 금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것들을 정확하게 고객들의 니즈에 맞게 타겟팅을 설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객은 지속성이 되게 중요하죠 특히 금융 같은 경우는 지속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속적인 고객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인, 물, 금의 경영이 인재 뭐 이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인사 물이라고 하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업 직무에 대한 전략을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채권 관리 직무는 어떤 점을 더 어필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네, 채권 관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실 채권 연체 관리를 하는 거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접 추심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설정을 하고 현황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추심을 하시는 분들을 관리를 하는 것들을 많이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에 있을 때 추심 업무를 조금 했었거든요 연체되신 분들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선생님, 지금 이자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원금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화를 내세요 왜 전화했냐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래서 아, 그러면 제가 메모를 하죠 아, 전화를 안 드리겠다 이분은 이제 되게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또 연체를 하세요 네, 그래서 전화를 드리면 왜 미리 전화 안 한다고 화를 내세요 와,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힘듭니다 정말로 저는 그게 사실은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어디에다가 장단을 맞춰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심 업무를 하시게 되면은 관리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민감하신 분들을 좀 담당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내가 초기 단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이제 정리가 안 될 때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지 상대가 기분이 나쁘지 않게 거절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지 상대가 기분이 나쁘지 않게 내가 설득을 하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조금 잘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을 하고 분석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맞추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만 보지지 마시고요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서 민감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것들이 좀 담들과 다른 좌우소를 쓸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